이번 타이틀곡 슬레이는 안녕하세요 더쇼의 준준입니다 네 오늘 내고 하자 손님은요 해체 불가 포프 머스크인 에버그로우입니다 네 황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! 안녕하세요 에버그로우입니다 네 황영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독기 가득하는 타이틀곡 슬레이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슬레이는요 일렉트로닉 힙합 팝 장르의 곡으로 에너지틱한 보컬과 강렬한 가사가 저희 에버그로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곡입니다 와 역시 컨셉 장인다워요 또 퍼포먼스 하면 에버그로우 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 이번에 타이틀곡 안무도 보여주세요 좋아 좋아 배우고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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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고싶으세요? 안그래도 샤오진씨가 걸그룹 댄스 말벌 아저씨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안무 배워보실까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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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습니다 슬레이 슬레이 이건 골반이 굉장히 섹시하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섹시하게 4번 네 하고 에브리데이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어때요 안무 배워보니 크레이지, 섹시, 쿠 해야 할 것 같죠? 담당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지, 섹시, 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매러포인트 진진표, 크레이지 한 표정, 섹시한 표정, 쿨한 표정 저와 함께 보여주시는 거 어떠세요? 뭔가 크레이지 어려운데요? 크레이지 한 번 보여주세요 크레이지 언니가 하는 거예요? 크레이지 하면 아무래도 크레이지 이런 거 아닐까 저희만 당할 수 없잖아요 한번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레이지 SEC EICH 하나, 둘, 셋 SEC C raise 리액션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쿨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크레이지, 섹시 cool 이런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CSC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너무 좋습니다 그럼 CSC짜를 가보자고요 가보자고 여러분 모두 내과자 초조하셨나요? 도끼, 여유, 전화함으로 무장한 슬레이 무대까지 내과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후 만나요!